헐 한번 싸울까? 아 그렇게 해요? 렉어 뭐 한 달이 치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가간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가간다 이 형 약간 그런 줄 알았어 형 뭐 형 그 만화 캐릭터 중에서 뭐 담은 거였어 롯끅 예전에 그 형님들 또 카트라이드 이사한 캐릭터는 또 웃길라 해도 또 이거 닮은 거 있잖아 캐릭터 캐릭터 닮은 거 있는데 진짜 로드마니 강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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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들리 말일게 로드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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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 형 진짜 진짜 닮았어 로드마니 봐보세요 진짜 형이랑 내가 낫잖아 닮았잖아 형이랑 리나야 내가 낫잖아 이게 낫? 아 존나 닮았다 진짜 개인정이다 노인정 아니야 노인정 인정이죠 노인정 인정 사뿌사뿌까 야 비콜로 강태 비콜로 강태 네 자 추천좀 해주시구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개 닮았어 향숙이 하하하하 향숙이 아 진짜 닮았는데 향숙이 월비나 사라 월비나 저런걸 봐라 월비나니 향숙이 하하하하 야 허킹 닮았어 니 다음엔 내 도로마니 강태다 프리무스 강태하나 프리무스 향숙이 이었다 향숙이 이었다 이거 봐야죠 루이님 안녕하세요 형 직장에 향숙이 닮았는데요 가 이름이 뭔데? 형 근데 대구찜이 뭐에요? 대구찜 카기 없다 아 진짜요 대구찜이inky 아 진짜요 대구찜 카기는 없다 아 진짜요 대구찜 카기는 없다 무? 폭염 수술 했다고요 폭염 수술 했냐고요 야 폭염수술 했어? 옛날에 했어 옛날에 나 안했어요 보자 보자 우리 테카니 어 삼성의장 아들형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삼성의장 아들형님 어서오시구요 이 형 머리 깎은 사진 잘생겼어요 석바람이 잘생겼던데요 좀더 지새끼도 안되죠? 잘 못문나? 형 시력좋아요? 오 진짜요? 오 진짜요? 여기에서 뭐에요? 장동건 난건같은데 오 대박이다 이게 뭐야 1.5 1.5라고 형 형 야 니 시랄 안좋아 나 시랄 안좋아요 진짜요? 내 자리에 나오고 입술.. 나 혼자 안좋은데 나 입술할게 진짜 입술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자리에 입술한답니다 형님들 그거 나오겠나 & 짠 난 저거 40대면 벨메스 스토리깐 고민중이라고 짠 짠 짠 짠 만약에 내 자리에서 힘들면 만약에 70도 삼아나 가든지 70도 삼아 내 맘 그거는 너는 뭐 쌓아야지. 뭐 쏘는거 없나. 너는 뭐 없나. 뭐 해줘야지. 난 70도선 가면 전원키피. 전원키피 시청자. 전원? 난 시청자 전원키피 돌릴게요. 형은 일사고 형은 전원키피. 나는 키피 됐어. 근데 지금 시간에 안 듣나? 무시해요 지금 시청자분들. 몇 시인데 지금? 지금 3시. 3시 안 듣는다. 절대 안 듣는다. 12시까지 떠나 지금? 네. 10일부터 가면 되요. 쿨이에요? 쿨이죠? 난 왜 형이냐고. 더럽나? 닥쳐 이 새끼야. 이 게임이 좀 이상하다. 주인만 잘 나와. 주인만 잘 나온다니까 주인만. 근데 원래 이래 안검해. 어 루미. 역시 역시 루미. 뭐 먹을래요? 누미가 뭘 좀 안다니까. 자 일단은 14까지 왔죠? 14까지 감사합니다. 14까지 고맙고요. 설경국. 설경국. 이렇게 좋은글만 보라니까. 나 군들만 웃긴 것만 보지 말고. 좋은건 말했잖아. 하늘이 너무 아파. 너무 살인데. 린아 봐라 린아. 린아야 니가 왜 이럴 수가 있노? 자 일단 15까지 왔고요. 3일에 쏜는 안돼. 15까지 고맙습니다. 누가 3일에 쏘면 한번 쏜다고? 네. 다운다운이. 야 다운다운이 쏘면 3일이. 와 나 지금 진짜 박상이네. 자 얘들아 끝내자. 60까지 고맙습니다. 60까지 고맙습니다. 형이 저런투를 있을게. 내가 입수시키자. 그냥 입수시키자. 안되겠다. 그냥 입수시키자. 그냥 입수 당해야지. 무리방 무시해. 무리방 무시해. 무리방 무시하는데요? 무리방 무시하는데요? 한 번 빠트려야지. 담배키로 갔어요. 담배키로 갔어요. 담배키로 갔어요. 10분 남았는데. 60에서 70에서 50에서 40까지 갔어요. 40까지 합시다. 그럼 45. 이거 엄청 웃기네. 45. 모르잖아요. 스릴 이렇게 하는거죠. 45는 20까지 갔어요. 45까지. 그럼 50. 50. 50. 50. 50. 50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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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콜이잖아. 50콜이래. 50콜이잖아. 50콜이야. 50콜이야. 제형 입수. 오케이. 콜. 45 성공하면 이형 공복 게임 가고. 나 공포게임 가고 있어. 아 저 키피도 줄게. 키피도 준다. 공포게임 빼고 키피도. 공포게임 빼고 키피도. 여의도 나봉 치는거 어때요? 42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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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필하세요. 빨리 어필하세요. 빨리 어필하세요. 웅차이님. 웅차이님. 할 말 있대요. 빨리 어필하세요. 맛있는거 보러갈래요? 멋있는거? 어필하세요. 빨리 어필하세요. 우리 맛있는거 보러갈까? 빨리 어필하세요. 요까지만 쓰고 다른사람이 있어야지. 어필하세요. 약해요. 혼자 쓰면 뭐하고 혼자 쓰면은. 오케이. 요까지만 딱하고 나머지 올라가야 재밌지. 혼자만 쓰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요까지만 쓰라니까. 나 이 시발. 개새키야. 오이 이 시발. 금앗사라고. 금앗사라고 새키야. 금앗사라고. 금앗사라고 그만. 야 금앗사라고. 아 이 시발. 왜이렇게 이럴다. 형 진짜 없는데 얘들아? 형 진짜 없잖아? 형 어디로 갔는데? 아빠 나 봤잖아. 어디갔는데? 아빠 진짜 나갔어. 도망갔어 진짜. 코트 떼라고. 내 폰 내 폰. 내 폰 어디서 왔는데 형? 똥 싸고 왔어 똥 싸고 왔다. 똥 싸고 왔다고 인마. 똥 싸고 왔다고. 어디갔는데 형? 40도나 터졌나? 빨리 형 입수하세요. 40도나 터졌어요. 터냈다고? 40도나 터졌어요. 진짜 끝났어요? 끝났어요. 입수해야 돼요 형 끝났어요. 40도나 터졌어요. 진짜 터졌다 진짜로?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끝났어요 40도나. 진짜로? 솔직히 형 도망갔다 형. 솔직히. 솔직히. 내가 왔을 때. 내가 입수할 때 있잖아. 40도나 터졌어. 40도 넘었잖아. 40도 넘었잖아. 너도 막 말라. 태카이도 있잖아 태카이도. 태카이도. 시간 안될 것 같으면. 시간 늘려갖고. 그 대신 60도산. 자기가 입수하는거 아니니까. 꼭 이지할 때 하고. 정말. 내까지 속이고. 내까지 속이면. 찾는 시간 내고. 너희는 쏠 수 있잖아. 왔는데 40도는 남자기 때문에. 지금 입수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입수할 거라 솔직히 믿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키뷰 돌리겠습니다. 나 억울하니까. 50도산. 4시까지. 됐지? 억울하잖아.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근데 시간도 오바됐잖아. 50도산에. 정확하게 찾았잖아. 그럼 50도산 되면 진짜 입수할 거라. 근데 50. 시간은 솔직히 지겨야 돼. 솔직히 억울했잖아 이거는. 아니 지금 40까지 했는데. 처음부터가 아니고. 40부터. 50까지. 무시한 건 일단 미안하다고 아까 전에. 동네 꼬마 이 새끼야. 무시한 건 미안하다 여러분. 무시한 건 미안해. 무시한 건 미안해. 무시한 건 잘못했어. 뭐하는거야. 그러나. 뭐러러면. 왈ян터스팀 합시다. Wqu вот. stole his car尺 랑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